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있을까? 진짜 신박한 걸로 해야겠다. 마크 형한테? 캐릭터? 캐릭터 아니라 그냥 인물? 와 어렵다. 뭐가 있을까? 생각이 시간이 길어, 이게. 이거 어때? 좋아, 좋아. 자, 런진아. 이거 죽어도... 이거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알아, 너 무조건 알아. 근데 형 많이 봤어. 너 이름, 너 입으로 얘기한 거지?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나도 몰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얜 알아. 설명해주는 사람이 모르잖아. 아니, 근데... 나는 오른쪽 사람이 저쪽에 있는데요? 어? 아니야, 너가 재민이야. 알아? 재민이가 나한테야. 왜?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네. 아, 이렇게였어? 이렇게인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재노한테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야. 야, 너도 이렇게 너가 잡아. 아, 뭐 쓸까? 재노 형한테. 아, 너무 궁금해. 아니야. 너 나한테 쓰면 안 돼. 지성이가 나한테 써줘. 아, 재민이 형이야. 아, 뭐하지? 너가 누구 거 써야지. 나 누군지 몰라. 나 재민이 형. 일단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이거 힌트가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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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오케이, 오케이, 했어, 했어. 보면, 보면 아주 실망이야. 아주 실망이야. 나부터 할게. 그래. 음, 직업이 뭐야? 직업이? 직업이 남을 도와준 직업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하자. 어,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둥글게 하는 게 목표야. 파이터야, 파이터야. 파이터야, 파이터야. 파이터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파이트가 악을 위한 게 아닌 거지. 직업이 뭐냐고? 백수지. 돈 벌진 않잖아. 어, 그래. 백수지. 돈 벌진 않잖아. 오케이, 패스. 배우야? 배우는 아니지. 근데 애매해. 아, 배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러네. 배우 아니야? 배우 아니야. 난가? 응. 사람인가요? 어, 사람이야. 완전 사람이야. 사람이죠. 남자, 여자야? 나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아니, 근데 남자야. 나 이거 뭔지. 근데 남자로 보통 알고 있어. 내가 뭔지도 몰라. 아니, 근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남자로 생각은 하고 있을 건데 솔직히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 형, 그럼 진짜 이게 답이야. 진짜? 여자야, 남자야. 아아. 이거 또 원래. 이 사람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 사실 가끔은 여자일 수도 있고 가끔 남자일 수도 있어. 뭘 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난 이 사람 여자일 때 봤어. 맞아, 맞아. 나도 봤었어. 나도 봤어.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다 봤는데 그래도 메인은 남자지 그러니까 보통 남자로 많이 있어 진짜 진짜 난 예를 모르겠다 오케이 다음 얘 진짜 모른다 렌즈 남겨야 되시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너무 가까워 진짜 너무 가까워 어떻게 보면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채찍 그냥 다음 직업이 뭐야? 직업이 많아 되게 많아 많으셔 그럼 가장 최근에 한 거 얘기할게 제대하셨지? 아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제대해? 일단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이분의 대표작 뭐야? 아 이분의 대표작? 이거는 이름은 얘기해줬었는데 진짜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아니 대표작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대표작? 아니 근데 원래 이 질문은 yes or no만 대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뭐 가수면 대표작품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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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하게 원래 이 사람의 대표작은 약간 전기 아니 한국전력공 전력공 전력공 아니 이 게임은 원래 yes or no만 대답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 일단은 난 얘기했어 yes or no만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한군 천력 천러 농구 선수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히 와 나 진짜 모르겠긴 한데 남자의 여자예요? 아 잠깐만 yes or no로 대답하게 질문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딱 뭐 남자의 여자야 아니 yes or no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여자예요 여자 여자지 응 나 바로 정답해야 돼 다음 순서 해야지 다음 순서 너무 쉽다 TV로 나오는 사람이야? 아니야 TV로 보진 않았어 나 봤어 난 컴퓨터로 봤어 나는 다 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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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로 봤다고? 나는 컴퓨터로 봤어 나 이거 진짜 말할 수 있어 남자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확인해 본 적이 없어 남자야? 아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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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대로 해 나 진짜 나도 근데 몰라 나 솔직히 잘은 몰라 나 알아 나 알아 근데 남자래 남자 오케이 파이크스 고 내 거 누가 썼지? 내가 디즈니 캐릭터야? 아니야 소녀시대 멤버인가요? 맞아요 아 그냥 정답 파일 거야 망했당 얘한테 가기 전까지 아무나 정답 맞혀 나 사실 나 제녀들 많았어 물어봐 아니 어떻게 이해해 헤어스타일이 있어? 와 있어 있어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니야 없어 헤어스타일은 없어 없다 미안해 없다 그건 아무래도 그럼 재민이 진짜 없다 사람이야 캐릭터 진짜 둘 다 돼 둘 다 할 수 있어 아니 캐릭터지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 둘 다 되지 아 그러네 캐릭터지 캐릭터지 그래? 나 이 캐릭터 별로야 아니 그래도 뭐 나도 안 좋아하긴 해 뭐지? 나랑 만나본 적은 있어? 완전 많이 봤지 아니 실제로는 못 봤지 실제로는 어떻게 봐 실제로는 못 봤지 실제로는 못 봤지 그러니까 실제로 봤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 실제로는 못 봤어 실제로는 못 봤어 오케이 한국 사람이야? 응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파이터야 근데 악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닌 거지 아니 내가 아까 유명한 게 뭐라 그랬지? 한국전력공사 완명한 게 한국전력공사라고 뭐라고 아니 이건 너무 오버하고 아니 근데 질문에 정확히 대답 안 해줬지 맞다 진짜 맞다 진짜 전력이랑 관계가 있다 관련이 아니라 그걸로 제일 유명해 전력으로? 아 그렇긴 하네 한국전력공사로 유명하다고 아니 어지럽겠다 아니 진짜 전력이랑 제일 유명해? 응 그러니까 발전소야 그냥 아니 어쨌든 세상에 모든 전기를 다 만들 수 있다니까? 아니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냥 세상에 이런 걸 떠나서 전기로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정답 에디슨 와 너 현실적이다 귀여워 귀여워 근데 뭐 좋았어 그쪽 방향이긴 해 그쪽 방향이긴 해 에디슨이랑 비슷하긴 해 에디슨이랑 비슷해 아 정확히 전구지 전구래 천러 천러 프렌즈에 나온 사람이야 프렌즈에 나온 사람이라고 맞아 아 여기서 끝나면 할 거야 아니면 그냥 한 판 더 놀아 그냥 한 판 더 놀아 한 판 더 놀까? 나는 솔직히 안 맞춰야 되는데 해찬이가 맞췄어 나도 해찬이니까 나는 진짜 아예 감이 안 와 나는 형이 맞췄으면 좋겠어 한국전력공사 나는 진짜 캐릭터 내가 봤을 땐 캐릭터인데 파이터야 쟤네 근데 귀여워 현존하는 인물이야? 현존 아니 현존하는 인물 가상세계 말고 현존하는 인물 아니야 아니야 세미님 캐릭터? 뭔 소리야 사람이야 사람 아무리 봐도 절대 못 맞춰 사람 사람 그러니까 캐릭터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어 근데 정확히는 캐릭터지 몇 글자야? 열 글자 이네요 아니 야 야 야 양아치냐 다섯 글자 이네 아니야 이네 말이야 딱 정확히 말이야 두 글자 한국어로 치면 두 글자 아니 근데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세 글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은 보통 세 글자로 불러 일단은 일곱 글자로 하시니까 오케이 나도 같은 질문이 한국어로 했을 때 몇 글자 하시니까? 네 글자 네 글자 오케이 내가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난 너가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인데 파이터야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 소리야? 아니 전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걸 아무도 얘기해 봐 전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거? 그치 전기 절 전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 아 뭐 전기 하면 아 일단 질문 뭐 질문해봐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스파이더맨 이번 아! 일렉트로 일렉트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거 아 전기로? 전기로는 전기 거의 창조자야 거의 창시자야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지식은 완전 싹다 어떤 경제에 도달하는 사람이야 그냥 인생이 전기야 아니 존재가 존재가 전기야 이 정도면 그냥 맞춰줘 그 정도면 나왔을 법도 하잖아 전기로 먹고 산다고 아니 아니 전기를 먹고 사나? 전기로 전기 아니 전기 존재가 전기라고 전기로 먹고 산다고 레이첼 땡 땡 너 맞춰 그냥 아니 나 맞출게 태연 누나 어 맞아 이 사람의 대표작이 뭐야? 그거야 와 죽을래? 니 이름이자 대표작이야 그 이름이자 대표작이야 이름이 대표작이야 어 어 뭐래? 이름이 대표작이야 이름이 대표작이라고? 얘가 힘들지 내가 한 20바퀴 돌아서 반응해 이거야? 어쩌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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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이거였어 진짜 대박이다 질문 질문 이 답이 영어 영어야? 영어로 할 수 있어 영어로 할 수 있어 영어로 써 근데 그거를 영어로 쓸 때도 있고 또 다른 영어 이름이 있긴 해 아니 그렇게 못해서 추가적으로 얘기 왜 하나 아 미안 미안 바로 나로 알려 그 초성 알려줘 그러니까 전기 아 근데 솔직히 말해 주어도 될 거 같은데? 난 말해 주어도 될 거 같아 네 글자야 첫 번째 초성 첫 번째 초성은 ㅅㅅㅅㅅ ㅅㅅㅅ 더 몰라 네 글자 ㅅㅅㅅ 오케이 진짜 아이찬니 얘가 제일 꿀잼이야 근데 얘도 알고 런지니도 알아 이거? 완전 알지 아니 이거는 전기를 늦게 온 사람이 다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알아 그러니까 전기 없이 이 사람 전기 빼면 시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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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전기 빼면 시체야 이 사람 전기 빼면 전기 빼면 죽어 전기 빼면 죽어 전기 빼면 죽어 아니 질문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몇 글자 이런 거 봐 해봐 몇 글자야? 다섯 글자이네 아 이건 말이죠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재민이 정답 심슨 심슨 아니야? 근데 약간 비슷해 심슨 아예 아니었어 보고 싶어 미쳐버릴 거 같아 런지 런지 얼굴 보면 알아 초성 다 알려줘 그냥 다 아니 그 마지막 초성 얘기해줄게 시옷 땡땡 사랑한다 디균 아 이거 진짜 많이 졌다 우리 갈게 슬슬 미칠게 이 사람 우리 회사 사람이야 어 자 전력공사 씨 뭐 이거 뭐 썼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힌트를 한번 종합해볼게 응 한국전력공사 아니 아니 소음을 주는 사람 아니 전력공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대표적이라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거라 그랬지 무섭구나 일단 그러면 해외 사람이라는 건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 질문이야 아 이거는 진짜 모르겠냐 이거는 진짜 알 거야 이거 대답하면 아 이거 몰라 나 한번 검색해볼게 근데 이거 진짜 아 빨리 이해 안 돼 대답해 어느나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알면 다 맞잖아 빨리 알고 있잖아 빨리 대답해 아니 이거 그게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치고 이거 찾고 있어 그 사람 묵적 찾는 거야? 아니 국적 찾아야지 아 이 사람 나라? 나라는 이 지구에 없는 나라야 지구야 지구가 아니야 지구가 아니야 지구가 아니긴 한데 지구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이제 다 왔다 지구가 아니긴 한데 그 말은 위 세상에 살지 않는 알았다 일단 다음 알았다 말하지마 아니 이게 전기랑 뭔 상관이야? 어? 어? 모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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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진짜 대박이다 귀엽다 진짜 야 오랜만에 귀여웠어 귀여워 야 귀엽다 끝났어? 답 봐 답 봐 아 끝났어? 티카츄 맞아 마네카 야이씨 야 한국전 욕공사랑 뭔 상관이야 파이터? 아니 싸우는 거 야 뽀 이래자 뽀 뭐 뽀? 뽀 극적인 몰이라고 잡아라 뽀궁아 극적인 몰이라고 극적인 몰이라고 극적인 몰이라고 극적인 몰이라고 극적인 몰아 그게 뽀 뽀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자러 갈 건데 이건 가위바위보로 해야 돼 가위바위보인데 똑같은 거 내는 사람 똑같은 거 내는 사람 같이 내는 거야 안 내면 지고 가위바위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싫어 안 내면 지고 가위바위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 안 내면 지고 가위바위보 다시 할게요 아 됐네 됐네 방금 약간 됐는데 나 할게요 진짜 애들아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 안 내면 지고 가위바위보 다시 할게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안 내면 지고 가위바위보 야 이렇게 내쉬어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세 명 먼저 갈게 난 런지니한테 갈게 콜 가자 콜 와 힘들었다 3대1이야 3대1이야 드디어 일어났네 국적이 볼이야 보아 이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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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기하기로 했어 나 오랜만에 런지니랑 좀 잡을래 얘기하기로 했어 진짜로 나도 오랜만에 런지니랑 잡을래 너 게임할 거잖아 너 언제 잤다며 나도 포기 못해 왜 이러는 거야 얘가 아 진짜 할게 있어 아니 왜 이러 형이 좀 어떻게 해 이거 근데 내가 못해 아니 얘가 널 너무 원한데 진짜 얘기할 게 있다니까 그럼 나도 같이 얘기하잖아 셋이 같이 자 아 내 마음을 몰라줘 진짜 짜증나 니가 뭔데 왜 이러는 거야 얘기만 좀 하고 내가 나갈게 너네 여기 둘 있어 그래 그럼 나 상처받고 가 일단은 오늘 하루 저녁 같네 아 저는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줘 그럼 바로 갈게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옆에 방 너 카메라 없을 땐 나한테 안 이러잖아 웃음 떠올 수 있어 아 근데 아 아 아니 내가 안 좋아 싫어 형 안쪽이 더 편한 스타일이야? 당연히 안쪽이 더 편한 스타일이야 그렇지 놀러지마 고생했어 원진아 수고했어요 형 왜 이럴까 아니 족구 진짜 족구 지지고 너가 너가 진짜 잘했어 고마워 잘 자 아이가 갖고 왔어 이거 뭐야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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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렌즈한테 까였어 렌즈가 다 싫대 장처 받았어요? 괴롭히지 말래 상처 제대로 먹고 왔어 오늘 하루 길었다 길긴 했어 진정 열심히 놀았다 조금 분위기 좀 연출하자 아 양치했는데 저거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지성이 여기 지성이 여기서 자 헐 지성 엑소지스트야 뭐야 지우학 지성 엑소지스트야 뭐야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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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고 나가 애기 하나 주라고 울고 나가 아자 진짜인데 울고 나갈게요 안녕 좀 더 잘까? 아침 먹어야지 철로 어제 레몬 샀던데 레몬을 먹어야지 아침 레몬 샀드 레몬 샀드 레몬 샀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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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천러가 있어야 되네. 뭐야, 이 토마토 계란 볶음밥이랑 육수 아니야? 이건 또 고기인 고기래. 죽은 어디갔어, 죽. 죽? 좀 더 먹다가 잘 먹을게. 이게 메인디쉬인데. 마지막에 먹어. 그는 대략 먹어. 그거 다 됐네, 이제. 먹자, 얘들아. 다들 죽을 얘기하네. 먹자, 먹자. 사실 애기야. 많이 먹어. 잘 먹자. 잘 먹게, 천러. 앉아서 먹자.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아니면 풀어. 이거 빨리 먹어야 죽 만들어. 예뻐. 아,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진짜 천러... 아니, 아침에 다녀오는 상황인데. 진짜 오랜만에 천러가 아침밥에 있는 거 같아. 마음에 드는데? 뭐야, 천러... 많이 또가... 전체야? 한 공. 한 공. 20개, 먹어. 야, 지각한 사람 치우기야. 잘 먹었나? 야, 천러가 다 했어. 아, 진짜로? 너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얘가 누가... 벌칙 있었나? 펩스틱. 그냥 한 거야.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천러야. 그건 다행이다. 아, 지금... 아, 진짜 꼼꼼한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는데? 아니, 면이 진짜 맛있다. 면이 진짜 맛있어. 주? 주? 알았어. 이거 왜? 왜 이렇게 맛있지? 천러야, 고마워. 맛있게 먹었어. 다행이다. 지금 치우고 가만히는 거 보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스! 아 아 아 아 나 천러가 천러가 인기가 왔네 오늘 그 밥 때문인가? 마크님 현명 가자 현명 가자 African 세상인데 anar rah job ste 자